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 인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날이어 가지고 길거리에 벽보 그리고 선거 의사차. 아침부터 봤다고요. 아침부터 보고 저희 팀방에 이렇게 시작했네요 라고 보고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진짜 이제 13일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목요일의 요정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으실 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 겁니까 환영은 숫자로 통장에 꽂힌 액수로 저희 대표님이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가보죠. 가락시 장관 한동훈 용산관 이재명 두 거대 정당의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곳입니다. 네.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자정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2조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지칭하는 건데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을 자주 꺼내들고 있습니다. 신촌을 찾아서는 읽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해서 야권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출근 인사를 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이 대표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원톱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군분투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에선 이른바 명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과 전현희 후보 유세에 나섰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어제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만나는 등 총선 유세 현장에 등판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잠시 후 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경준 의원의 퇴근길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당에선 여전히 유승민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선수들 다 등판하고 있다. 제3지대 정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기호 순대로 제3지대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요. 녹색정의당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식에서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 비에 젖은 광장에서 녹색정의당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큰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미래는 송파 가락시장, 개혁신당은 영등포 소방서를 방문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조국혁신당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각 당의 유세 일정들. 아마 첫 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메시지를 많이 넣어가지고는 신경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눈에 띄는 곳이 있나요? 뭐 다 눈에 띄죠. 후원 평가인가요? 아니면 모두 비슷비슷하다는 건가요? 다 눈에 띄는데 오히려 다 해서 다 눈에 안 띄는 경우들이 사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새벽부터 0시부터 지금부터 이제 뭔가 유세를 시작합니다. 뭔가 선거운동 시작합니다. 합니다 하면 0시하는 데는 대개 가락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을 굳이 또 한 게 국민의힘이다라는 점에서 뭐 평이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민주당은 아예 0시 일정이 없었고 새로운 미래가 또 가락시장 같다는 점에서는 그건 좀 특이한 어떤 점이었다. 특이한 광경인 것 같다. 왜 특이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이 제일 선택하기가 쉬운 선택지인데 제일 쉬운 선택지. 오히려 선택을 안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선택을 했는데 새로운 미래가 선택을 하고 뭐 이런 게 재밌는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뭐랄까 이 첫 유세 이제 현장에서 가장 그래도 재미있는 지점은 이제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신촌에 갔다는 건 이제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소에 걸맞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2조 심판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촌에 가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2조 심판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이재명 혼내주자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별로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2조 심판이 아니고 국민의힘 이렇게 젊어졌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랄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는 다른 정치입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는 실제로 대학생들은 이제 뭐 다른 일을 하러 갔는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러 갔는지 그 시간대에는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일 또 시간이니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중장전층이었다고 하고 중장전층들이 막 환호하는 기사는 있더라고요. 2조를 심판하자 이랬더니 이재명 조부 혼내주자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막 와 그걸 노린 건가 신촌에서 과연 왜 신촌에서 해야 되나 그러면 종로에서도 되는데 그러면 종로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한 얘기인지 또 같이 나온 메시지가 부가세를 깎아주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가세 10%인데 이제 물가 대책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5%로 깎아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 안정을 추가적으로 모색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하겠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건 10%가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임의로 깎아준다는 거는 법률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부가세 10%를 5%로 깎아주면 당장 우리가 사는 이런 상품의 가격이 하락을 하나요?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게 우리가 상품 가격을 결제할 때 같이 부가세라는 게 자동적으로 결제돼서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가 내는 거잖아요. 가게 주인이 나중에 자기 매출 신고해 가지고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부가세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알아서 내가 그런 가격을 부가세 하락한 것만큼 가격을 낮춰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가격이 다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물가 안정이 되나? 잠깐 이게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그러면 법안 통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국회가 열리나 언제 이런 의문도 있고 아무튼 의문투성의 대책. 그래서 장소와 메시지와 그다음에 물가대책이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박자로 기조로. 정책적인 어떤 정합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좀 마구잡이로 나오는 느낌이 국회 세용실을 옮긴다는 얘기도 그렇고 의료 공백에 대해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도 이게 퍼즐이 안 맞고 현수막을 범죄자 종북 막읍시다 다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것도 그렇고 손발이 다 안 맞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전열 정비를 하고 전략을 정확히 정해서 1점 돌파를 해야 될 시기에 이걸 못하면서 자멸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게 지금 느껴진다. 이거 안 좋다. 그걸 오늘 보여준 일정입니다. 첫 일정부터 안 좋은 모습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려운 지점들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격전지들이 꽤 있거든요.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다면요. 격전지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어딜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제는. 흥미 있는 지역?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여기도 써 있어요. 부산 해운대 갑이에요. 이은기 기자 대답을 바로 가져가시다라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평론가님. 여기 써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다른 포인트요. 좋습니다. 두 분의 뜻이 통한 것으로. 다른 얘기를 할게요. 오늘 동아회보라는 신문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모로 어려운데 전통적인 텃밭도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으로서.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 경기도의 분당. 경기도 성남 분당. 그다음에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 해운대. 이런 데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의료의 공백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 후보들에서. 왜냐하면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지역에 의사들이 많이 산다. 지금. 그런 식의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의사들이 많이 사는데 이 지역에 나간 후보들이 이렇게 명함 돌리고 인사 다니면서 실제로 의사나 의사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혼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의사나 의사 가족들이 막 어 뭐야 이렇게 당신도 이렇게 하면 말이야 내가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조국혁신당 찍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저는 여기서 그 혼내주는 데 있어서는 꼭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혼내주려면 꼭 조국혁신당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막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지 못한 논리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이 여당 텃밭에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해운대갑은 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주진우 후보가 좀 공천이 된 곳이잖아요. 더더욱 만약에 이게 이런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하면은 더 며울 거 아닙니까 그 후보가. 그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지금 들고 있어서 이 결과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주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야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거죠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김민하 픽 해운대갑. 제가 요즘 국민의힘 취재원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지역구가 여기 바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진우 비서관이 워낙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라고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주진우 전 비서관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하태경 그 당시 지역구 현역 의원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자리를 먼저 옮기면서 아까 주진우 전 비서관은 되게 일찍부터 좀 이른바 꽃밭? 양지라고 하죠. 양지라고 하는 유리한 지역구에 자리를 잡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흔들린다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좀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되게 당황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그리고 부산 전체 지역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시선들이 있어서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은기 기자의 생생한 취재 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튼 두 분의 픽은 부산 해운대 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보죠. 네. 1년 사이 재산 41억 원 증가. 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죠. 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부부가 보유한 재산이 1년 사이에 41억 원 가까이 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재산은 대부분 현금성 은행 예금인데요. 지난해 2월 퇴직한 검사장 출신 배우자가 변호사로 전업하면서 정관예후로 번 돈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정관예후배우자의 정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장면은 조국스러움 그 자체다 이렇게 좀 거칠게 비판하면서 전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박은정 후보는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그리고 임대창 보증금 그리고 상속 예정인 부동산 그리고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정관예후를 받을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자의 재산 논란도 있었는데요. 경기 화성을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수동의 건물을 2021년에 당시의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화성을 경쟁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저녁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증여했다고 하면서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공세에 나섰는데요. 오늘 좀 개혁신당 관련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공영훈 후보를 좀 공세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당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알지 못했고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정관예우 이 단어가 다시금 선거결에 나타났는데요. 지금 1년 사이 41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는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41억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박은정 후보 측이. 그런데 잘 납득이 안 되죠. 이런 이유만으로 증가한 것이냐에 대해서. 41억이 증가한 건 결국 이분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가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다른 변호사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의 과다한 수익을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액수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는 전관예우성이 어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구체적인 보도 내용도 있어요.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언론들도 취해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분이 검사 시절에는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수사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검찰컵도 있는데. 또 이 중간에 검찰컵으로 물 마시는. 검찰컵도 있는데 뭘 하나를 잘 수사를 하면 검은띠를 준대요. 블랙벨트. 태권도에서 발차기 잘하면 검은띠잖아요. 태권도 하셨어요? 아니요. 정했습니다. 태권도는 뭐예요? 무슨 띠예요? 파란 띠입니다. 파란 띠예요? 높은 건가요? 아니요. 높지 않습니다. 약간 쪼렴이죠. 아 네. 여튼 블랙 까만 벨트를 주는데. 저는 참고로 저는 태권도. 제가 그 질문을 바로 이었어야 되는데. 태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검도를 조금. 무슨 띠? 검도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모르는 게 티가 나네요. 넘어가시죠. 이런 게 있지. 아무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이제 검은벨트를 받았다. 수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변호사 그만두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단계 사기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단계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 변호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지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단계 회사를 변호를 했다. 다단계 회사를 통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변호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 회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어쨌든 검사로서는 표정이 또 안 좋네요 지금. 아니에요. 다음 뉴스를 해야 되는데. 초조해졌죠 또 지금. 초조해져 가지고 표정이 안 좋. 저희가 두 개밖에 아직 못했거든요. 초조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 빨리 넘어가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실 말씀 하셔야죠. 지금 이제 다단계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검사 시절에 우리 범죄를 상당히 그렇게 우리 범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한 변호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수임료를 아주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수임료가 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재산 증식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고려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이런 의심을 언론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랄지 설명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요즘에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특이한 게 이런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선거 때 제기가 되면 악재가 되고 논란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요즘에 민주당은 이런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은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나의 세트로 보니까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래도 잘 악재가 안 돼요 요새.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악재가 아닌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그래서 신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마치 이제 한 바구니에 두 가지 상품이 들어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조국 혁신당 찍지 뭐 이런 마음이 유권자들 사이에 있는 거고 조국 혁신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에이 뭐 난 지역구에서 민주당 찍을 건데 뭐 그러니까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심리. 이게 지금 지지층 내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악재로 작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깔아먹기고 가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유지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대응을 하고 해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악재의 구간은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이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에서는 뭘 해도 지금 악재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습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간호사법 재추진. 네. 이제 간호법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간호법은 지난해 5월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 직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기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정부 여당이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방금 유희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의한 간호사 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간호협회 간협이 반드시 관철하려고 했고 또 뇌관이 되기도 했던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의 지역사회 돌봄 이 부분에 대한 문구가 지금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의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의협 회장으로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돌파구가 더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현택 당선자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그러니까 책임자 파면을 전제 조건으로 할 때만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만약에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민영사상 불리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전 직역을 동원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거다. 좀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간호법 재추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대 사태의 하나의 카드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럴 거면 작년에 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협의나 타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치 앞을 왜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 2천 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했거나 아니면 2천 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의사들이 오케이 해주겠지 이렇게 아니하게 생각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니까 왜냐하면 2천 명을 증원한다고 하면 무조건 의사들은 반대할 것이고 그걸 밀어붙이면 결국은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을 간호사가 떠맡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의료법상에 이제 위법한 행위들을 간호사들이 하게 되는 국면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간호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이런 논리적인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때 처리하려는 간호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대목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목이 문제가 됐던 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의사들이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지 지금도 사실 뭐 제가 그 법안을 지금 새로 만들었다는 법안을 뜯어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면은 의사들이 비슷한 취지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을걸요.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뭔가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뭔가 설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꼬투리가 될 만한 조항 없을 것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럴 취지의 조항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요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에 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게 하는 조항이 있을 뿐인 것이지 병원을 차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니까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추진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다른 법이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여서 애초에 이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봐도 없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게 돌고 돌아서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떤 이런 전국 운영의 결과물이지만 그런 거라도 해서 어쨌든 간호법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참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상황인 거네요. 울어야 될까요 웃어야 될까요 뉴스 리액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다가 웃다가 1초 간격으로 반복해야 될까요 물을 한 잔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컵으로요 어떤 이게 신호인가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뉴스 하나 더 있긴 한데요.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결국 결국 또 여러분 준비한 뉴스는 kbs의 세월호 다큐 불방위 언론 자유냐 이거였습니다. 네 kbs가 지금 그런 식의 이유를 들면서 공정선거방송위원회 같은 기구에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미디어오는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당선 레이더에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오영환 새로운 미래 총괄선대위원장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나옵니다. 제3지대 이야기할 거니까요. 기다리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기다려.